굿모닝 임브레이스 은혜로운 주위 보내셨나요? 월요일 아침 우리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시체가 묻힌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나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고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며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고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떤 인간도 가능하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상업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도, 로마의 신들보다도, 사탄의 권세보다도 위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우신가요? 개인의 인생과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어떤 권세나 이름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적용질문입니다. 첫째,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또한 이 세상의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소망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하신과 주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임브레이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Embrace People